선수가 세운 168킬로입니다. 세계기록에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엄윤철 선수입니다. 우리나라의 엄윤철 선수 두 번째 들기 169킬로그램 신청했습니다. 세계기록에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엄윤철 선수 등장한 순간입니다. 이야! 세계기록 쓰였습니다. 세계기록. 세계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예, 관람자들도 기뻐하고 있고 예, 저거죠. 저 화면 게시판에 세계기록이 우리 엄윤철 선수로 바꿔줬습니다. 세계기록이. 또 띠르키의 세운 선수가 세웠던 세계기록이 저거죠. 160킬로 우리 엄윤철 선수가 세운 곳으로 됐습니다. 네, 올림픽 및 대개의 승기록을 세운 우리나라의 엄윤철 선수입니다. 이게 한 번의 들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록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야, 그리고 또 멸철 선수 정말 장합니다. 예, 이번 경기 대회에서 우리 엄윤철 선수가 장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. 이 역기계에 기록된 이런 사변적인 손가락을 생각합니다. 이게 저렴다.